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은 걸까요?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난폭운전을 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서 아찔한 도심 추격전이 펼쳐졌는데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음주단속 경찰을 피해 재빨리 달아나는 SUV 차량. 곧바로 경찰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경찰이 바짝 뒤를 쫓자 난폭 고개운전이 시작됩니다. 중앙선을 넘어 아예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다른 공사 현장에 다다라서야 3km에 걸친 추격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0살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 게다가 무면허였습니다.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화물차. 끼어 들어오려는 차와 비켜주지 않으려는 차 사이에 승강이가 빚어집니다. 상향등을 켜며 방해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이 화물차 운전자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도 징역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차량들 사이로 급차로를 변경하면서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든지 차량이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험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울리면서 위협운전을 한다면 난폭운전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순간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경찰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